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입니다 뚝 떨어지는데로 이렇게 제가 아우 이렇게 예뻤던 제라님들 제가 겨울에 들여놓는게 너무 힘들어서 나눔도 하고 구독자님들께도 보내드렸는데 요 송겨울이는 계속 키우고 싶어가지고 오늘 송겨울이 분갈이도 해주고 또 산목도 하고 그런거 영상에 담아볼게요 이렇게 예뻤던 송겨울인데요 그 초겨울까지는 꽃을 보여줬는데 그 초겨울 그 꽃 지고 나서는 지금 요렇게 꽃은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덩치만 오람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아이 뿌리하고 줄기 비율에 맞게 한번 가지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토보는요 음 남편이랑 외출했다가 그 사왔어요 대성식물 거기 가서 사왔는데 요거는 정품이라 3천원씩 줬고 요런거는 다 천원씩 줬어요 완전히 개이득이죠 요거 조금씩 흠이 있어가지고 좀 비싼건데 다 천원씩 이렇게 골라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오늘 이 화분에다가 그 지난번에 산목했던 애들도 옮겨주고 오늘 좀 날도 포근하고 해서 마당에서 한번 제라님 손질하는거 영상에 담아볼게요 이만큼에 만천원인가 요렇게 주고 사왔어요 되게 꿀템이죠 다음에 가면은 또 이렇게 삐품 나왔나 볼거에요 그러면 요 예쁜 송겨울이 손질 한번 해볼게요 송겨울이는 제라님 중에서도 조금 덩치가 큰 편이에요 덩치가 원래 좀 작게 자라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조금 크고 제가 키워본 애들 애 중에서는 꽃볼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가 키우기는 굉장히 순둥한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나눔드린 페이지보이 같은거는 제가 꽃을 한번 보긴 봤는데 굉장히 키우기가 까다롭더라구요 특히 잎이 예민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키우기가 어려워서 좀 나눔드리고 했는데 이 송겨울이는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요거 예뻐가지고 제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끝까지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특히나 또 딸이 오면은 요게 예쁘다고 자 뿌리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오늘 흙을 완전히 갈아주는 거라서 제가 뿌리에 있는 흙을 다 털어낼 거거든요 다 털어내고 나니까 그렇게 뿌리가 풍성하지만은 않더라구요 근데 요 아이는 작년에 그 화단에서 노지에서 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9월 9일에 요거를 이제 화단에서 화분으로 옮겨 심은 날이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뿌리가 막 큰 나무 뿌리처럼 굉장히 두껍고 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잔뿌리가 그렇게 많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뿌리에 비해서 줄기하고 잎의 그런 비율? 그런 게 너무 뿌리가 빈약해 보여가지고 제가 요거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줄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가지를 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뿌리가 이렇게 흙을 다 털어내고 나니까 조금 빈약해 보이죠 화분 둘레에 잔뿌리는 많이 감고 있었는데 화분에서 뺄 때 그 잔뿌리는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요렇게 생겼어요 아유 제라늄 키우기 정말 화분 속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렇게 또 열어보면은 또 개운하기도 하고 힘은 들어도 제라늄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 뽑아보니까 요렇게 생겼는데 제가 사실 요거 가운데 걸 남기고 양쪽에 있는 가지를 쳐야지 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가지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튼튼하고 그래서 요 가지를 남겨서 이제 키우고 이제 나머지 가지들은 좀 잘라 주려고 해요 이렇게 제라늄들은 이렇게 똑 떼면은 요렇게 가위를 안 대도 아주 잘 잘라져요 그리고 제가 요렇게 많이 떼는데 뭐 무르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염된 물이 요거 상처에 닿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걱정되시는 분은 가위로 자르세요 저는 요렇게 자르는 사람이라서 자르고 원래 계피가루도 안 뿌려주는데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계피가루도 요렇게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날 따뜻해지고 하면은 꽃이 또 피어주고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또 이 송겨울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또 예쁜 화분에 옮겨 심습니다 그 지난 겨울에 모주 밑에 이렇게 삽먹했던 아이들도 오늘 다 분갈이 해줬거든요 근데 뿌리도 다 괜찮고 그래서 나눔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제가 당근에도 많이 팔고 정리를 많이 했는데도 또 그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뭐 마릴로이스, 앨리스, 스노우 브라이트 새끼들 모주 옆에 있던 새끼들이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제가 마당 정원 꾸미기에만 이제 하자 너무 힘들다 했는데 또 이렇게 재란이며 발목을 또 잡힙니다 저는 삽수 뗄 때도 요렇게 적당한 부분 묵은가지와 새 가지고 이음새 부분을 이렇게 똑 따가지고 삽먹을 하는데요 뭐 무르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송겨울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송겨울이 가지도 쳐주고 삽수 나온 걸로 삽먹도 하고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오늘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도 예쁘게 가지도 치시고 예쁘게 키워서 예쁜 거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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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係 보며 Start